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, 2021년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된 이혜윤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젊음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고 계시는데요. 젊음, 무슨 뜻일까요? 네, 젊어지는 음악극이라고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습니다. 어, 젊어지는 음악극, 음악극은 뮤지컬입니다. 그렇다면 뮤지컬은 뮤지컬이지 왜 젊어지는 음악극일까요? 그것은 어르신들께서 뮤지컬을 통해 내면이, 정신이 더 젊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저의 소망이 담겨있는 강의명 설정이었습니다. 어르신들께서 손자, 손녀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나 TV를 보셨을 때 음,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? 잘 이해가 안 되네! 라고 생각하셨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우리 말인데 왜 이해가 잘 안 될까요? 그것은 아마 저희가 젊은 세대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. 물론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들의 문화를 잘 모를 수 있지만요.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좁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한다면 서로 소통하는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? 뿐만 아니라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, 젊은 세대의 문화를 안다 라는 것은 기성세대의 내면이, 정신이, 더 젊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따라서 젊어지는 음악극, 젊음은 어르신들께서 손자, 손녀분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뮤지컬의 매개로 어르신들을 저엄게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. 어르신들 노래 좋아하시죠? 요즘 음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어르신들 아마 임영웅, 정동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. 네, 미스터트롯이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입니다. 미스트로트도 지금 인기가 많고요. 그리고 이전에는 팬텀싱어가 또 한동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. 이렇듯 음악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걸 보면 저희는 음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흥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인 듯 합니다. 어르신들 드라마는 보시나요?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펜트하우스 시즌2를 보기 시작했답니다. 굉장히 인기가 많은 드라마죠. 저는 펜트하우스만 보긴 하지만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주말 드라마 오후 삼강빌라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좀 더 옛날로 가본다면 전원일기, 보고 또 보고 생각이 나네요. 저는 드라마를 볼 때 다음의 예고를 안 해주면 너무 아쉬워요. 왜냐하면 다음의 이야기가 궁금하잖아요. 드라마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기다려 그 드라마를 또 시청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다면 어르신들,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악과 드라마가 합쳐진다면 어떨까요? 그 즐거움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요? 그것이 바로 뮤지컬입니다. 뮤지컬입니다. 뮤지컬은 어렵지 않아요. 드라마가 있고, 그 드라마를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뮤지컬입니다. 그래서 뮤지컬은 눈도 즐겁고, 귀도 즐겁고, 내용을 이해하는 나의 마음과 정신도 즐거워진답니다. 자,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용어 딱 하나만 알아보도록 할게요. 바로 뮤지컬 넘버입니다. 뮤지컬 넘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? 쉽게 말하면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. 뮤지컬에서 배우들이 서로 대사를 주고받아야 합니다. 그러다가 어떤 한 배역이 자신의 감정을 대사가 아닌 노래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. 그것이 바로 뮤지컬 넘버예요. 오페라에서는 이 뮤지컬 넘버를 아리아라고 이야기하죠. 그렇다면 뮤지컬 아리아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, 왜 뮤지컬 넘버라고 했을까요?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. 뭐 없어요. 한 작품에 노래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. 이 노래를 나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 거예요. 1번 노래, 2번 노래 이렇게 말이에요. 그래서 뮤지컬에서 나오는 노래를 뮤지컬 넘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 조금 전에 배웠었던 이 뮤지컬 넘버를 중심으로 음악과 드라마가 있는 뮤지컬 작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어떤 작품을 알아보게 될지 궁금하시죠?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작품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.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어린이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뮤지컬 넘버를 준비했어요. 양호한 감상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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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